지금까지 crud에서 create read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update, 즉 수정은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을 해서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내시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는 sql 이니까요 sql, update, 그리고 mysql 이라고 써주시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신텍스라고 되어 있는 공식 매뉴얼을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로 시작하고 우리가 수정하고 싶은 테이블 명을 적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set assignment li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assignment는 컬럼의 이름은 값이라고 하는 세트로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죠 자, desc 그리고 topic이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select를 합시다 select from topic 여기에서 음... 보니까 이게 좀 사소한 오류지만 오류도 아니죠 오라클은 점점점이 없네요 여기다 점점점을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걸 보면 업데이트에 테이블 이름을 적고 se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은 topic이죠 그리고 set이라고 하고 자, 여기 보면 assignment list는 컬럼의 이름은 값이다 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고치고 싶은 것은 description이에요 그리고 description의 값으로 제가 뭘 하고 싶냐면 oracle is... 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여기 있는 대문자로만 되어 있는 것은 oracle을 소문자로 바꿔 봅시다 이것도 바꿔야겠죠 oracle 그리고 comma, title은 oracle 하고서 실행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행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누구에게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where문입니다 그래서 where, wherecondition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값을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where id는 e semicolon 엔터 자, 그리고 셀렉트 문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했더니 id 값이 e in 행에 대한 title은 이렇게 대소문자가 섞였고요 그리고 description도 제대로 잘 수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pdate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셀렉트 그리고 추가, insert에 비해서 업데이트는 좀 덜 사용되긴 하니까 이거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검색해서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는 쉽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where문을 빠뜨리면 정말 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nem Koh K K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